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아침, 오늘 새벽부터 제주에서부터 불러일으킨 봄바람. 봄바람이 오후에, 조금 전에는 부산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제 부산을 거쳐 대구로 오늘 밤에는 서울까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제주에서 아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민주당에서 180석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탄핵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탄핵할 테면 해라. 내 뒤에는 국민이 있다. 아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여소의 아대가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을 윤석열 후보답게 당당하게 받아쳤습니다. 탄핵을 한다고? 탄핵을 해봐라. 그러면 민주당은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는 봄바람과 함께 부산에 상륙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만났습니다. 부산은 안철수 후보의 고향이죠.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선거 막판에 저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 사퇴보다는 완주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좀 혹독할 정도로 비판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윤석열 후보, 정권교체로 합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의 완주에 대비해야 된다고 본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역시 결단을 내려주는 10년의 정치 내공이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안철수의 10년 정치 내공을 보여주듯이 막판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성공시키면서 굉장히 이번 대선판을 지금 그러지 않으면 지금쯤 아마 여당, 여권에 의한 관건 선거, 조직 선거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80% 이상을 여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거슬렸을 텐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 문제로 큰 가닥을 잡으면서 그래도 전체적인 발악, 이렇게 대세론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상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단순하고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되었다. 막판에 이런 점입니다. 송원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와의 단일화 이 부분이 가져온 어떤 선거 막판에 분위기 전환이라는 것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아마 예민한 분은 느끼셨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선으로 물러나는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공동정부, 통합정부를 내세우면서 계속 자신의 이미지 물타기를 계속 막판까지 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해오다가 단일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다른 전략을 내세워야 하는데 내세울 만한 뾰족한 전략도 없는 데다가 이제 선거 막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뒤로 빠지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송영길 대표, 이해찬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으로, 이재명의 기존 이미지로는 이미 승부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앞서 나섰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성가족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선 하루 전인데 이 대선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더 존재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뭐 명칭이나 이렇게 기구가 좀 변화가 있더라도 여성가족부는 더 발전해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 맞습니다. 오늘 여가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여성의 날이고 기념식이었다라는 부분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의심받을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선거 투개표 과정을 은밀하게 하는 부분 그게 대통령으로서 지금 나서서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런 부분에 나설 대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뭘 사과를 하는 것인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전투표 그런 관리를 하고서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사퇴를 할 건지 말 건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기 규책 책임을 지는 이야기를 해야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대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재명이 며칠 전부터 뒤로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권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자리를 대체하면서 또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가부 폐지 여가부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한 것은 여가부가 하고 있는 그 업무가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여가부가 잘못된 행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의 여가부는 필요 없다. 그 행태로는 지금 뭐 무슨 여성 단체만 챙기고 그런 식의 여가부는 필요가 없다. 제대로 된 여가부 그 행태를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할 일도 아니거니와 군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선거 막판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전략, 이재명의 전략이 여성표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모아보자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자꾸만 젠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젠드 갈등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2030 청년 남성들이 거부하는 그런 업무 행태를 많이 보여왔고 여성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여가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가부는 지금 여성 단체 위주로, 정권 위주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전이나 가족 업무는 다른 복지부나 옮겨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얄팍한 여성표를 좀 모아보겠다라고 하는 막판에 이 얄팍한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가담해서 힘을 보태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는 행동 이게 오해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나선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대목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는 것이 선금화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많은 여권의 사람들이 나섭니다. 송영길 대표도 나서고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는 좀 뒤로 이선으로 물리고 다 나서는데 송영길 대표는 어제 머리에 망치로 그렇게 가격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오늘도 바로 머리에 붕대를 싸매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고요. 또 하나 지금 여권 쪽에서 굉장히 수준 이하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김용민이라는 사람 그 여권의 윤석열 후보 부부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일 당시에 김건희 씨가 성상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이런 소위 사람이면 어떤 수준을 의심케 하는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쌍욕에 버금가는 그런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에 담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도 하지 않았는데 김용민이라는 자의 쓰레기 같은 그런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은 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재명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올리면서 성열이와 건희는 절대 못하는 행동이죠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올리고 윤석열 부부는 못하고 있는 행동이다 윤석열 부부가 아기가 없는 것을 비꼬는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사실은 전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쪽 이재명 후보 측에 그러니까 노웅래를 비롯해서 김용민이나 이런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형수 쌍욕에 버금가는 이런 저질성 은행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에는 아예 이재명 후보 자신이 지금 형수 쌍욕이니까 이게 뭐 얘기가 크게 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재명은 스스로 선거에서도 지고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패배하는 구릉텅이로 빠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재명의 두 가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와 그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이 부분은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에서부터 본바람을 안고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손잡고 공동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윤석열 후보가 대구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몰고 오는 제주 본바람 소식 나중에 저녁에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